이제 전원은 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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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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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홍토리 500개 가자! 혜진아 어떻게 할래? 너가 2밧다 할래? 어! 내가 해야지! 어! 그래! 알았어! 근데 이거 뭐 막을 사이즈 안 나와? 어? 막을 사이즈? 막을 사이즈? 막아도 불리해 이거 팩 올라가서 뭔지를 홍토리 500개야 형님 가시죠 형님 홍토리 500개 가시죠 느터리 형님 가시죠 벌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 잠깐 마이크 음소거한다고 마이크 음소거한다고 마이크 음소거한다고 느터리 형님 와 8배럭 전진하니까 진짜 갑갑빛나다 스파닝이 안 터지네 느터리 형님 와 너무 가난하다 느터리 형님 느터리 500개 안 홍보 구코가 채워줬습니다 구코가 채워줬어요 구코가 채워줬습니다 구코가 채워줬어요 구코가 채워줬어요 아 느터리 500개 또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게임 안 봐도 돼요 형님들? 아니 리액션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이고 우리 구코가 고맙습니다 형님 구코가 고맙습니다 난 단능은 별로 안 좋아해요 불톰은 그래도 좋아하는데 단능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안 봐도 된다고요? 게임 안 봐도 돼요? 게임 안 봐도 돼요? 알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게임 터졌거든요 이거 게임 터졌어요 이거 저희가 못 이겨요 저희가 이기면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형님이랑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생토리 생토리 생토리야 생토리 생토리야 생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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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세게 달려와요 생토리 어디든지 달려와요 생토리 날아가나요 생토리 제일 좋아하는 건 까만 해바라기씨 반가 반가 우리 친구 햄토리 빙글빙글 돌아가요 햄토리 책바퀴를 돌려가요 햄토리 제일 좋아하는 건 까만 해바라기씨 반가 반가 우리 친구 햄토리 바람밤에 두자유 고맙습니다